우우우우우우우우 폭로 놀아들었어 재판학습에 신경한 말씀 네,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.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약식기수에서 정식재판 해보됐었는데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아직 오늘 첫 공판이니까 오늘 한번 임해보고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여성의 치료 목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? 죄송합니다.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떤 부분쯤 주로 소명하셨어요?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, 네, 잘 끝났습니다. 서민은 모두 인사하시는 건가요? 더 조심하며 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사정을 왜 하셨어요?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